안녕하세요 퀴어입니다. 아 요즘 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돈다고 제가 들어와가지고 이거에 대한 해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런 얘기가 돈다고 해요. 퀴연니는 남성 월 논자다, 안티팸이다 라는 얘기가 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아무데도 속하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게 뭔 줄 아세요? 한쪽 편 의견만 듣고서 그걸 맹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제 채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여자들을 위한 채널을 만들었다고. 여자들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 가장 유리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나는 이 채널을 만든 거예요. 나는 왜 여러분이 나를 남성 우월 논자라고 생각하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자한테 불리한 말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영상 중에서 1997년에 홍콩이 중국 본토에 반환된 다음에 홍콩 여자들의 입지가 굉장히 낮아졌다. 옛날에는 홍콩 남자들이 집도 해와야 되고 가정부도 사가지고 대령을 해야 되고 결혼 지참금도 줘야 되고 진짜 여러 가지로 돈을 많이 써야지 결혼을 승낙하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중국 본토에 반환이 된 다음에 이제 중국 여자들이랑 가성비로 결혼하는 홍콩 남자들이 많아져서 홍콩 여자들이 결혼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일본도 그래 과거 경제 막 부흥기 때는 여자들의 페미니스트 운동이 굉장히 활발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여자들이 막 나 여자력 있어 하면서 최대한 교신한 척하고 남자한테 난 도시락도 싸줄 수 있어 하면서 알아서 기잖아. 왜 이렇게 됐어? 과거 그렇게 페미니즘 운동이 활발했던 그랬던 일본이 왜 이렇게 추락했을까요? 왜 그럴까? 여성 인권이 왜 이렇게 날아오러 갔을까? 경제 위기 때문에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죠. 경제 위기가 오면 가장 빨리 사라지는 산업이 뭐죠? 서비스 분야. 뭐 지금 식당도 자영업자 다 닫고 있죠. 그리고 뭐 숙박 업소 막 전기세 올라가지고 막 택도 없지 지금 막 사우나 시설 이런 거 다 닫고 있지. 여자들이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직업이 뭐예요? 서비스 업종. 여자들 대부분 졸업한 과가 뭐야? 업원 학과 그냥 문과잖아요. 예체능도 있고. 생각해봐요. 경제 위기가 와. 엄마들이 학원을 많이 보낼까? 엄마들이 애기들 막 수영학원 보낼까? 예체능 학원 보낼까? 물가가 막 올라. 외식을 할까? 인건비가 높아져. 사장님이 알바생을 뽑을까? 대출금리가 높아져. 가족들이 휴가 때 아니면 주말 때마다 어디 놀러 갈까? 뭐 캠핑카 여행 이런 걸 할까? 가장 크게 타격받는 게 여성들의 직업이란 말이에요. 서비스 업.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성들의 빈곤율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일자리는 많아요. 시골 이런 데 가면 일자리는 많아. 근데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우리 여자들 힘든 일 합니까? 워킹홀리데이 갔다고 생각하고 시골에 가서 돼지 똥 치울 수 있어요? 비료 포대에 옮길 수 있어요? 무거운 거? 하다못해 택배 상하차 할 수 있습니까? 남자들은 합니다. 여자들 절대 안 해요. 하는 분들도 몇 년 계시겠지만 힘든 일 잘 안 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힘든 일 하면 그만큼 돈은 많이 봅니다. 아직도 한국 사회에는 화이트 컬러, 블루 컬러 이렇게 나뉘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블루 컬러를 천시하고 엔지니어 천시하고 이런 성향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중소기업 이런 화이트 그 사무직보다 이런 블루 컬러가 훨씬 더 돈을 많이 법니다. 몸은 조금 더 힘들겠지만. 그리고 경제 위기가 오면 어때요? 많은 회사들이 줄도선하겠죠? 그 중에서 중소기업이 많이 없어지겠지. 그러면 중소기업 사무직들도 많이 없어지는 거야. 자 이런 경제 위기 시점에서 여자들이 직업을 잃기 시작했어. 할 수 있는 직업이 없어. 그래도 남자들은 직업이 있어. 몸을 쓰는 힘든 일을 해가면서 돈을 벌어. 뭐 공사장에 나가서 막노동을 하더라도 돈을 번단 말이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여자보다 돈을 많이 버는 남자랑 결혼을 하는 게 여자한테 이득일까요? 아닐까요? 저 지금 경제 부흥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기 땐 성과급 300% 터지고 여자들도 돈이 많지. 근데 지금은 스테이그 플레이시. 경제 침체기에요. 경제가 쪼그라들고 있어. 앞으로 한국은 일본에 잃어버린 30년보다 훨씬 더 힘든 시기를 보낼 거예요. 과거 경제 부흥기 때 일본 여자들은 페미니즘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운동이 굉장히 활발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지금 한국과 같이 비혼주의가 만연했어요. 그리고 나서 경제 침체가 일어났죠. 그때 비혼주의 운동을 하시던 분들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세요? 투잡, 쓰리잡을 하시면서 근근히 연명을 하면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분들이 전문직이나 공무원이 아닌 이상 의사, 판검사, 변호사 아니면 교사 이런 공무원들이 아닌 이상은 여자들이 나이를 먹어서 빈곤한 생활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제가 솔직한 현실을 알려드릴까요? 일본 여자들 전업주부 하고 싶어요. 전업주부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무튼 경제 위기 이후에 태어난 일본 여자들은 어때요? 이 윗세대들이 비혼주의를 외치던 세대들이 지금 되게 노인 빈곤으로 고통받는 걸 봤잖아요. 그걸 본 젊은 세대들은 어때? 20대 여자들이 다 갖춰진 40대 아저씨랑 결혼을 하려고 해. 20대 초반에 그냥 결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20대 때는 나도 이제 나중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5년 일하고 10년 일해가지고 팀장 해야지? 과장해야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어가. 30대가 돼. 35살이 돼. 이제 40대를 바라보고 있어.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버겁다. 체력적으로. 남자랑 여자랑. 남자가 봐주는 거 없어요. 사회야. 여긴 정글이야. 얘네랑 경쟁을 해야 되는 거야. 인간 대 인간으로. 남자 여자로서 배려가 없고 인간 대 인간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체력적으로 얘한테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자 쪽에서는 이게 너무 버거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다. 아 결혼하고 싶다. 취집하고 싶다. 이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회사를 다녀봐도 이게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결혼을 한 여자랑 결혼을 안 한 여자랑 마음가짐이 달라요. 결혼한 사람들은 아 뭐 우리 남편도 버는데 뭐 이렇게 더러운 꼴 봐가면서 내가 일을 해야 돼? 야 됐어. 때려쳐.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고요. 근데 비혼이야. 내가 돈을 안 벌면 내가 굶어 죽어. 월세도 내야 돼. 이러면 그냥 꾹 찾고 다니는 거야. 더러운 꼴 다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현타가 오는 경우가 많죠? 주변에 이렇게 반응하는 여자들을 보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여자를 깔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알려주는 거야. 미리 알려주는 거야. 이런 일이 있었다. 홍콩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일본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옛날에 유럽, 미국, 페미니즘 난리였어요. 그리고 뉴질랜드 난리였잖아. 근데 지금 왜 이 여자들이 먼저 결혼하고 싶어서 안 다를까? 왜 이런 건 미디어에서 안 알려주는 거죠? 해외에 안 살아보신 분들은 우물 안에 개구리예요. 우물 안에 있어. 내가 하늘을 딱 봐. 그러면 하늘이 동그래. 하늘은 동그랗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하늘은 저 정도 사이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근데 우물을 튀어나가서 다른 세계를 보잖아요? 하늘은 광대해. 모양이 없어. 이 진실을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진짜 진실을 보고 싶으면 이 동굴 안에 그림자를 보지 말고 동굴 밖으로 나가서 실제 형상을 보란 말이에요. 나는 그 형상을 알려주는 사람이야.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불편할 수 있어. 근데 진실을 알면 지금 같은 소리 못 할 거예요. 자 미국의 쇼 프로그램 중에서 I'm not your father이라는 쇼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자들이 임신을 해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다가 임신을 해. 근데 누가 아빠인지 몰라. 근데 그중에서 여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지. 가장 돈을 잘 버는 남자를 골라서 야 나 네 아기를 낳았어. 해서 걔랑 결혼을 해.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양육비를 받아내는 거야. 그런 식의 삶을 살거든요. 근데 이 남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애가 나랑 안 닮았어. 나는 오양이고 여자도 오양인데 얘가 AP형이야. 이상해. 막 이래. 그럴 땐 어떡해. 이 프로그램에 딱 진실 나와가지고 말을 하는 거지. 나 아무래도 이 사람 이 여자가 내 애가 아닌 다른 애를 낳아가지고 나한테 양육비를 막 내라고 한 것 같다. 나 아빠를 찾아줘라.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에 의뢰를 해요.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에서 여자가 막 얘기해. 아니야. 이거 얼굴을 봐. 이 애기 뒤랑 똑같이 생겼잖아. 막 이러면서 이 애는 분명히 네 애가 맞다. 그냥 양육비를 줘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막 정의에 호소를 해. 행복한 가족의 장면도 보여주고 그래요. 이런 생각을 했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근데 맨 마지막에 딱 이걸 드러내면서 너는 이 아이의 아빠가 아닙니다. 이러면은 남자가 환으로 막 이렇게 환호를 해. 이제 양육권을 안 줘도 된다 이거야. 여자들은 거기서 나오는 여자들은 막 안 된다고 막 울부짖어. 막 아 그럴 리가 없다. 이러면서 TV가 교체되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여자가 오히려 애를 낳으려고 한다니까. 여자들이 결혼하고 싶어 미친다고요. 그리고 또 내가 봤던 다른 쇼 중에서는 되게 성공한 남자 토크쇼가 있어요. 막 엉망자 안자 막 백망자 안자 이런 사람을 초대를 해가지고 토크쇼를 해. 그런데 어떤 24살에 남자가 나와요. 그 남자가 고민이 있대. 어 자기는 24살인데 여자친구가 링을 원한대. 결혼을 원한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자가 아 이러면서 남자 어깨를 턱 잡고서 이렇게 말을 해. 정신 차려. 내 눈을 똑바로 봐. 이러면서 너는 만 35살이 되기 전까지 절대로 결혼을 해서는 안 돼. 네가 네 자신을 알 때까지 그리고 네가 성공을 할 때까지 절대로 결혼을 해서는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이런 문화야. 그런데 한국도 슬슬 그런 문화로 흘러가고 있죠. 해외여행을 하거나 해외에 살이를 하면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미래를 미리 체험할 수가 있어. 미래를 미리 보고 올 수가 있어. 미래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미리 보고 올 수가 있어. 그리고 앞으로 아 이렇게 사고방식이 한국에도 바꾸겠구나. 이런 제도가 이런 식으로 변하겠구나. 이걸 미리 보고 올 수가 있어. 특히 선진국에 살아보면 이게 보여요. 유럽은 한국보다 30년이 빨라요. 일본은 한국보다 10년이 빨라요.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일본에 가서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일본에 대해서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한국의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한국의 좀 먼 미래를 알고 싶다.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하다. 하면 서유럽 공부를 하세요. 서유럽, 북유럽 공부를 하면 아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라는 대충의 틀이 보여요. 그러니까 내 요점은 뭐냐. 나는 우물 밖으로 나가서 하늘, 진짜 하늘, 진짜 실체를 보고 왔어. 난 진짜 보고 온 사람이야. 그리고 나서 나는 여자에게 같은 여자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조언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한국도 지금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경제 침체기가 시작됐어요. 남자들도 사고 방식이 바뀌기 시작했어. 이제 막 아 그냥 결혼 안 할래. 초식남 할래. 이런 식으로 일본식으로 바뀌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진짜 머리 좋은 여자들은 지금 남자들 사고 방식이 바뀌기 전에 빨리 남자 하나 잡아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장기적으로 여러분한테 이득이니까. 여러분 퐁퐁남이란 단어가 있죠.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이 퐁퐁남이란 결혼한 여자는 불행할까요? 손해를 본 걸까? 아니야. 이득이야. 개이득이야. 돈 잘 버는 남편을 만나서 여자는 일 안 하고 그냥 카페 같은 데 가서 그런 짐 먹고 친구들이랑 수다 떨면서 그렇게 보낼 수 있는 편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자란 소리예요. 지금은 아직 퐁퐁남이 남아있지.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바뀌기 전에 지금 전환점인데 그 전에 빨리 한 사람 잡아서 그 전에 빨리 결혼하는 게 여자한테 이득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알려줘? 아무도 안 알려줘. 그냥 비혼주의하래. 결혼하면 불행하대. 보면은 미디어에서 막 이거 조장을 해요. 근데 왜 조장 안 하는지 아세요? 미혼이 많을수록 그리고 경제 위기가 와서 맞벌이가 당연해지면 당연해질수록 일할 수 있는 부릴 수 있는 노예들이 많아지잖아. 이 사회 돌아가는 걸 이해하려면 내가 부자의 마인드로 봐야 돼요. 내가 오너라면 어떤 세상이 오길 바래요? 싼 값의 노동자를 부를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죠. 그리고 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절박했으면 좋겠어. 우리 회사에서 일을 안 하면 다른 데서 막 연명할 수 없는 그런 처지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좀 더 충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비혼이 필요해요. 남자인 경우에는 달라. 남자인 경우에는 결혼한 경우에 더 악착같이 일을 하려고 해요. 근데 여자인 경우에는 자기가 결혼을 안 해야지 기댈 데가 없으니까 더 악착같이 일을 하려고 해요. 월세를 내야 되거든.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기업들이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뭐예요? 임대산업. 미용가구가 많을수록 소형평수의 임대주택 이런 데가 훨씬 더 활성화하게 월세를 많이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동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아무리 미디어에서 결혼은 되게 불행한 거야. 결혼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떠들어도 진실은 그게 아니야. 자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한다고 해도 여자들의 월급 평균 월급이랑 연봉이랑 남자들의 평균 연봉이 달라요. 왜냐? 일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은 보통 회사에서 점점 연봉이 높아집니다. 근데 여자는 일하는 분야가 거의 서비스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올라봤자예요. 200도 못 버는 사람들 많아. 그 분야에서 오래 일을 했다고 해도 뭐 250 이 정도 300 넘는 사람을 본 적이 잘 없어요. 그리고 이사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잘 없어요. 뭐 20대 때는 뭐 180 200 받아도 된다고 쳐. 40대고 50대고 60대고 했는데도 계속 연봉이 제자리 걸음이다. 오를 생각을 안 한다. 조금 조금 눈곱만큼밖에 안 오른다. 이러면은 여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질이 올라갈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게 여자한테 이득이라는 거예요. 뭐 앞으로는 맞벌이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믿을 구석 기댈 구석이 한 군데라도 있는 거랑 내가 이걸 안 벌면 죽어. 이거랑 마음가짐이 같냐고요. 내가 이런 거 알려주잖아? 그러면 분명히 이런 댓글 달린다. 아 누나 이런 거 알려주지 마세요.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런 당신은 왜 그러고 사는데? 나는 곧 40이야. 글렀어.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지 말라고. 이런 건 누가 알려주니까? 다들 여러분 주변에 다 경쟁자야. 괜찮은 남자 빨리 이렇게 혹 채가가지고 결혼을 하려는 경쟁자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알려줘? 비혼주의하면 막 박치고 좋아하지. 내가 손예진이 아닌 이상 40이 됐는데 결혼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국제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평생 내가 나를 먹여 살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은 변화의 시작. 초창기예요. 변곡점이야. 마치 개화기가 시작된 것과 같아. 남자들의 사고방식이 아예 변하기 전에 돌아서기 전에 결혼하는 게 여자들 입장에선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나는 여자들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 가장 유리한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피하식별은 합시다. 한국은 반드시 일본의 전철을 밟아갑니다. 늘 그래왔듯이 경제 위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여성들의 빈곤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앞으로 5년 뒤 5년 뒤가 뭡니까? 3년 뒤 젊은 여성들 20대 초반 여성들에서 이런 봄이 일어날 거예요. 경제적으로 준비가 된 30대 남자랑 결혼하려는 20대 초반 여자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때가 돼서 걔네들이 경쟁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어린애들이랑 그때가 되기 전에 지금 전성기일 수 있는 분들 있잖아요. 빨리 하나 잡아가세요. 늦을수록 여자 손해입니다. 특히 경제 위기에서는 훨씬 더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뭐다? 나는 아군이다. 난 여자를 위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